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어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대희 샘병원 대표는 기념사에서 샘병원을 믿고 이용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환우 여러분과 지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샘병원 설립자 이상택, 황영희 박사가 특별 공로상을 받았고, 박상은 대표원장과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개원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